오오오오오 라라라라 오오오 라라라라 오오오 라라라라 오오오 라라라라 라라라 맥이인 아 크리스마스 맨맨 안녕하세요. 퇴근하고 와서 저녁을 하려고 하는데 최근에 인터넷에 약간 좀 핫한 메뉴가 있더라고요. 이 전기밥솥에 재료를 통째로 넣고 찐모드로 하면은 카레가 된다는 거예요. 칼질도 안해도 된대요. 근데 이게 약간 단점이 카레 만들고 나서 한동안은 밥에서 카레향이 난다는 거예요. 근데 저는 이거 밥솥으로 김치찜이랑 고기 뭐 수육 이런 거 몇 번 만들어봤는데 밥솥 이렇게 분해해서 자주 씻기는 하거든요. 냄새는 안 나길래 마침 집에 이 고체 카레 남은 게 있어서 한번 도전해보려고요. 재료도 진짜 간단한 게 토마토 한 두 개에서 세 개에 양파도 그냥 큰 거 통째로 껍질만 까서 자르지 않고 그냥 통으로 넣고 간 고기 있잖아요. 다진류. 집 앞 슈퍼에서 파는 건 양이 너무 다 큰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밑트볼 형식으로 된 걸 사왔는데 건더기 하나 더 넣고 싶어가지고 양송이버섯을 되게 작은 거를 사왔어요. 어차피 안 썰고 그대로 통째로 넣을 거니까 토마토 좀 엄청 큰 진짜 주먹만한 거를 한 세 개 정도 넣던데 저는 크기가 좀 쬐끔해요. 그래서 그냥 이거 여섯 개 다 넣으려고요. 집에 방울토마토도 좀 있어가지고 이것도 좀 몇 개 넣고 양파를 통째로 넣긴 하는데 뭐 지금 껍질 까느라 도망 꺼낸 김에 그냥 밤만 써오고 아이 그래 지금 퇴근해서 저쪽에 앉아있는데 오면은 치팅이라고 뭐라고 할 거 같아가지고 조용조용하게 토마토를 일단 이렇게 싹 넣고 방울토마토도 많이 넣으면 방울토마토가 되게 달고 맛있어가지고 토마토 워만큼 토마토 너무 맛있다. 그리고 양파도 그냥 통째로 이렇게 넣고 그 사이사이에다가 양송을 벗고 이렇게 한 번 한 건가? 이렇게 넣고 고채 카레 카레 4종류 고아찜 이렇게 50분 해보고 그다음에 섞어가지고 또 취사를 하라고 하더라고요 물을 하나도 안 넣었는데 양파랑 토마토도 물이 나와서 이렇게 됐거든요 이제 한 번 으깨가지고 그대로 먹어도 되고 양파도 반만 썰어가지고 그냥 통째로 넣었잖아요 근데 완전 다 으깨졌어 버터를 살짝 넣으면 훨씬 맛있다는 거예요 네 네 뭐 없나요? 오우 머슈러이임 무수름 양파도 올리고 오우 머슈러이에게 되게 귀여워 음 이게 좀 맛있네요 일본식 비트 카레를 넣는 것 같아요. 응! 대전공! 다음엔 여러분, 미트볼 말고 그냥 다짐육을 넣어야 될 것 같아요. 이게 익으면서 되게 단단해져서 으깨기가 되게 어렵더라구요. 마이클이 저녁으로 스테이크 구웠는데 진짜 맛있게 잘 구워졌어요. 스테이크 럼프 스테이크. 굽기 전에 지금 크기가 이만하거든요? 꽤 커요. 제 손바닥 주먹구이 한 두, 세 개마다. 칭찬! 현재씨가 9시 13분이고요. 사실은 저녁을 아까 먹었어요, 둘 다. 오늘 목요일이라 저는 금요일에 항상 영상을 올려야 돼서 목요일 저녁에 사실 제일 바쁘거든요. 편집 마무리해야 돼서. 마이클이 배고프다는 거예요. 저녁 먹었는데 제가 얼마 전에도 인스타에서 되게 간단한 피자 레시피를 봤거든요. 지금 집에 원래 있는 재료에 이것만 따로 사왔어요. 블루치즈. 또띠아로 만드는 고르곤졸라 피자인데 고르곤졸라는 약간 이 꼼꼼한 블루치즈가 들어가는 게 솔직히 포인트잖아요. 피자 한 개당 두 장이 필요하거든요. 5분씩 미리 에어 시켜놨고. 원래 레시피는 에어프라이어로 하는 건데 다진 마늘 한 스푼. 저는 이제 두 개 만들 거니까 두 스푼. 그래서 저는 요새 이거 쓰고 있거든요. 한국에 사왔던 거. 좀 구매해놨다. 다진 마늘 바로 완성. 진짜 편하죠. 올리브유 두 스푼인데 섞은 다음에 이거를 전자레인지 한 30초만 돌리래요. 일단은. 아몬드는 사실 옵션이긴 한데 위에 뿌리면 더 맛있으니까 전식에 통 아몬드가 있어서 좀 잘라가지고. 모짜렐라 치즈를 살짝 뿌리는 거예요. 잘 붙으라. 두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위에다가 소스를. 발라놓고 다시 또 한 번 그 모짜렐라 치즈를 뿌려줄게요. 이거는 되게 쿵쿵한데 끙끙한 냄새가 나가지고 많이 넣을 필요는 없어요. 진짜 조금만. 아몬드도 살짝. 180도에 6분에서 8분? 짠. 잘 익었죠? 이렇게 노릇노릇하게 잘 익었어요. 짜잔. 바위로 잘라서 아몬드 넣은 꿀에다가 찍어먹으면 돼. 맛있어. 진짜 파는 그 고르곤돌라 맛이에요. 되게 피자도우가 얇잖아요. 칼로리도 당연히 더 낫겠지만 치즈가 되게 고소하면서 좀 느끼한 감이 없지 않아 있으니까 또띠아가 얇아서 오히려 너무 부담스럽지 않고 되게 맛있어요. 치즈, 치즈,FOX, 바로tx 많이 틀 proced apart. 네 그리고 흑미를 넣어요 그리고 흑미를 넣어요 흑미를 넣어요 흑미를 넣어요 좋은 방법으로 사용할 수 있어요 그냥 떡볶이 넣어요 응. 그럼 책임 필요해 봐요. 오늘 마이클 회사 동료 생일파티가 있어서 저도 초대를 받았거든요. 그전에 날씨가 너무 좋아서 커피 한잔하고 저녁에 동료 생일파티 갈 건데 이거 여러분 혹시 기억나시나요? 마이클 친구 결혼식 가기 전에 결혼식 드레스 찾아다니다가 제가 입어봤었는데 되게 고민하다가 안 샀었거든요? 이게 되게 아름거리는 거예요. 근데 또 댓글에 그 원피스 되게 잘 어울리는데 왜 안 사셨어요? 이렇게 댓글에 많이 써주셨길래 샀습니다. 공식 홈페이지에 들어갔는데 또 세일하는 거예요. 그래서 세일 끝나기 전에 얼른 겟했어요. 그래서 오늘 첫 겟이에요, 이 원피스는. 지금 왜 나가기 전에 카메라를 켰냐면 마이클 친구 결혼식 리투아니아 갔을 때 그 영상에서 머리 어떻게 했는지 댓글에 알려달라고 써주셔가지고 그때 제가 다이슨 리투아니아 갈 때 가져가서 이걸로 머리를 했거든요. 사실 너무 별게 없어서 그래도 혹시라도 여러분 참고 되시라고 기억나가는 거 머리 한번 해보려고 켰어요. 지금 머리는 어떤 상태냐면 감고 말리기만 한 상태. 밑에 이렇게 컬이 있는 이유는 이게 매직하면서 밑에 C컬펌을 했어요. 쓰는 거는 이거 롤 있잖아요, 롤. 로고랑 끝에 이거 동글동글한 거 달린 이거 딱 세 가지 쓰거든요. 이 빛이 머리 볼륨 살리는데 진짜 좋아요. 제 영상 오래 보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반 곱슬이 좀 심해요. 그래서 이걸로 머리를 한번 겉에만 좀 펴주는데 위에만 떠서 머리를 이렇게 이렇게 묻혀주는데요. 저는 이제 C컬펌을 했었으니까 살짝만 잡아도 머리가 이렇게 동글답게 들어가는데 생물이신 분들은 잡아서 뜨거운 상태로 약간 이렇게 식을 때까지 이렇게 살짝 잡아주면 더 좋아요. 그럼 컬이 더 오래 사니까. 옆 통수가 좀 납작하잖아요. 이거를 이 빛으로 또 살릴 수가 있는데 한번 대고 살짝 올린 다음에 한 2, 3초 있고 떼주고 잡고 누른 상태에서 올린 다음에 2, 3초 있다가 떼고 이게 다예요. 그래서 위에를 좀 뜬 다음에 겉에를 밑에를 먼저 살리고 머리를 이렇게 올린 상태잖아요. 대고 올리고 바람 쐬고 위로 이런 식으로요. 포멀 선글이도 좀 빼야 돼요. 지금 약간 사실 보이시죠, 여기? 여기 뽕들아만한 거 보이시죠? 그거 진짜 거울을 좀... 거울을 좀... 아 기왕 하는 김에 그럼 여러분한테 배품 하나 추천해드려야겠다. 이거 워낙 유명해가지고 아실 수도 있어요. 클로란에서 나온 두피 세럼이거든요. 두피 토너. 뿌리면은 시원한 약간 화해지는 느낌이 있거든요. 두피랑 모근을 조금 강화시켜주는 그런 영양제 같은 건데 이거를 요새는 저는 머리에 감고 나서 드라이기로 말리기 전에 두피에다가 좀 이렇게 뿌린 다음에 살짝 마사지해주고 처음부터 끝까지 산 바람으로 말리거든요. 그렇게 하면 확실히 볼륨이 확 사는 느낌? 이거 쓴지 지금 거의 한 달 반 정도 됐는데 저희 언니도 요새 제 영상이나 인스타에 사진 올린 거 보고 어 너 요새 머리에 좀 볼륨 산 거 같다 이러더라고요. 근데 저도 사실 느끼긴 했었거든요. 뭔가 최근에 머리가 되게 볼륨이 살았다는 느낌이 들었는데 이거 꼭 아니어도 다른 토너 제품이 약간 화해지면서 이렇게 영양분 주는? 쓰면은 조금 두피가 건강해지면서 볼륨이 산다는 후기가 많더라고요. 저 이거 벌써 두 통째 쓰고 있어요. 전 많이 뿌렸더니 한 달 정도만에 이거 한 통 다 쓰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벌써 두 번째 통인데 이거 한국에서도 올리브영이나 이런 데서 팔더라고요. 인터넷에서. 반대쪽도 해볼게요. 손으로 한 번 잡아주고 씻을 때까지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하면 지금 좀 과하죠? 이게 과해 보이잖아요. 근데 이게 이제 금방 콩이 죽기 때문에 나가면 요 정도. 요 정도만 해도 평소에는 그냥 말리고 돌림치고 이렇게 빚는 정도로만 하고 나가는데 좀 주말에 이제 약속 있거나 시간적으로 좀 준비할 때 여유가 있을 때 그때는 이제 이걸로 컬까지 넣은 게 그때 그 결혼식 머리거든요. 앞머리 먼저 잡고 파상으로 해야 돼. 뗄 때 그냥 빼는 게 아니라 이거 이쪽으로 한 번 갔다가 이런 거 통한 사람들이 다시 빼는 거예요. 그럼 여기 볼륨이 훨씬 살거든요. 아니면은 요런 작은 찍개빛 있잖아요. 이거 저 올리브영에서 산 거거든요. 해놓고 다른 머리 할 때 여기다 이렇게 살짝 뽑아 놓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그러면은 되게 고정돼가지고 뭔가 더 볼륨이 탁 살아요. 뒤에 머리도. 이대로 일단. 컬 들어갔을 때 만지지 말고 그냥 일단 요대로 좀 냅두고 이따가 빗으로 한 번 빗어주면 되니까. 저는 그래서 단은 안 하고 어차피 밑에 이게 컬이 들어가 있으니까 일단 반대쪽. 이제 이거 아까 저거 빼기. 머리가 지금 되게 이렇게 구시할 거잖아요. 근데 이제 이거를 살짝 빗어주면. 저는 약간 지금 좀 굵기가 있는 걸로 말아가지고 머리가 그렇게 막 빠글빠글해 보일 수 없는데 요런 머리가 완성이 됩니다. 이거는 차홍에서 나온 픽스 볼륨 헤어 스프레이에요. 너무 가까이서 뿌리면은 머리가 좀 이렇게 뭉칠 수 있으니까 그냥 진짜 멀리서 끝에만. 겉에만 살짝. 이 정도만 해줘도 확실히 볼륨이 더 오래가요. 옆에서. 지금 약간 사자머리 같다도 여러분 나가면 이제 금방 볼륨이 좀 자연스러워질 거예요. 옆에서 봤을 때. 그래서 이렇게 볼륨하면은 머리 묶었을 때도 진짜 예쁘잖아. 나온 지 지금 여러분 10분도 안 됐어요. 지하철 타는데 벌써 아까보다 많이 너무 볼륨이 많이 죽었어. 원피스에 도왔는데도 지금 너무 더워. 어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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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터시 스테이션이라는 곳으로 왔는데 벌써 지금 근데 해가 지기 시작했어요. 아직 6시 반인데 뭐. 선거가 많이 나갔어. 하하하. 나. 하하하. 하하하. 저기. 큰 스트로킹 센터가 있어요. 좋은 커피샵. 좋은 뷰. 하하하. 좋은 뷰. 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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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기 엄청 큰 체스판 있어요. 약간 그거 생각나요. 더글로리에서 나왔던 바둑판. 하하하. 하하하. 여기 쇼핑센터도 안에 있고 먹을 때도 되게 많거든요. 그리고 파리바게트도 이 안에 있어요. 하하하. 하하하. 여기가 원래 되게 큰 발전소였다가 지금 발전소 없어지고 그 안을 이렇게 다 리노베이션 한거에요. 여기 벽보면 예전에 발전소였던 벽 그대로 남겼던거에요. 이렇게 어우, 좋아해요? 뉴욕 셀시 마켓! 여기 너무 좋았어요. 날씨 너무 좋아서 저희 조금 일찍 도착해서 여기 너무 덥지도 않고 완전 선선해 날씨. 저희 커피 하나 사가지고 여기 방과 앉아서 조금 앉아있으려구요. 다른 사람들 안 온 것 같다 그래가지고 여기 약간 한강 같기도 하고 와, 사람 진짜 많네. 여기가 아까 저희 안에 들어갔던 배터지 스테이션 전력소였던데요. 마이클이 여기 오니까 여의도 한강 공원 갔을 때 생각난데요. 여의도 한강 공원 갔을 때 생각난데요. 근데 좀 약간 비싼거 같애. 여의도. 여의도. 여긴 한강 공원에 있는 것 같아요. 한국인 경험을 봤어요. 여긴 한강 공원에 있는 것 같아요. 벽에 있는 것 같아요. 벽에 있는 것 같아요. 여긴 한강에 있는 여긴 한강. 템즈강 템즈강 뷰. 날씨가 좋으니까 아우 선선에 농수 네, 장바닥에 맨 앞을 모른다는 것 같아 봤바닥 네, 미니란 오늘의 이름은 네, 지금 네, 흥부분 흥부심 나요 흥부심 나요 너의 테이 dev 네 다시 다시 노조 어느 좋으니 지금 나는 하나의 누구일까? 마지막 날은 진짜 너무 이쁘다 사실 너무 좋음 근데 유노! 제가 말했을 때 여기가 선샛이 올라가고 너무 비쥬얼해 그 뒤에 선샛이 올라가고 있어 너무 비쥬얼해 스테이션이 있고 우리 가사에 가서 가면 저거는 뭐 이거 저다른 거 친구 생일 선물을 못 사준 줄 아세요? 소주 샀어요 한국 소주 손을 안으로 가고 싶어요 우리 정말 술을 좋아해요 그는 술을 좋아해요 청포도 소주랑 오리지널 소주 2병 사왔어요 머리가 그렇게 꽁났는데 지금 많이 죽었죠 그래서 나올 때 처음에 조금은 많이 빵슬빵슬하게 해야해요 저희 여기 파티장도 왔는데 여기 유치민들만 들릴 수 있는 파티장이 따로 있어가지고 확짜로 불렀어요 저기가 아까 있었던 배틀스테이션이 있어요 왜? 카바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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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야 이건 너의 술이야 하하하 여러분 여기 루프탑 올라왔는데 날씨 좋으니까 너무 시원하고 배터시 스테이션 그 전력소 있던데 거기거든요 거기 바로 앞에 있는 건물 루프탑에 올라왔어요 네 저는 많은 사람들이 없는데 네 그런데 다들 아주 좋아요 오! 좋은 모습 좋은 모습 네 좋은 모습 안녕 고마워 효진 고마워 잠잠 음 한글자막 by 한효정